헐하 헐 송리차 후회는 내게 이는 렛왕 너무 강해 진짜 잘 안가서 너는... 너는 도대체의 지인이다 송민철 죄송합니다 내가 도대체 제 이름은 슈楚 내가 도대체 너는 일을 할 때 내가 도대체 오른쪽으로 오고 그는 저의 도로 전혀 없어서 아무도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巨楚한 경위가 보내주지 못하고 예, 전해 주소서 죄송합니다 아, 처벌사랑 이제부터 이제 쟤가 마진을 열언 영원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